자, 우리 쫑쫑이 공적외선 치료 중이에요. 잘하고 있어요, 우리 애비. 얘가 좀 괜찮아져요.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좋대요. 여기랑 엄마가 아빠라고만 할 거예요. 아빨리 너무 안 좋아서 아빨리 치료 한번 해볼 거예요. 아빨리이 아트 음식을 좀 깨고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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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다 되게 좋은가 보다 이이가 흔적하게 패들패들하더니 가만히 있네 이거 목도 아파하더니 가만히 있네? 좋은가 보다 저거는? 아 저거는? 조금래? 조금래? 네 네 네 네 이쪽 다리가 다 돼 발이 피가 한테는 아프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뭔 짓이야 이게 왜 그래 왜 종아 엄마 다 밀고 응 이거 봐 이 뱉어내는 거 봐 이거 이거 봐 소고기는 먹고 돼지고기는 뱉어 너 어디서 배웠어 그거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뱉는 거 어떻게 강아지가 혀로 언신분리를 해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배돌 배돌 하면서 마꾸는 거 봐 귀여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강아지가 응? 자 소고기 있어 여기 소고기가 있어요 종이가 좋아하는 소고기가 있어요 자 자 다 먹어 이제 마지막 아이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마지막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이제 아이 다 먹었다 엄마 왜 때려 엄마를 응? 먹는데 왜 엄마를 때려 호주 고기를 반은 뱉었어 고기가 아니라 콩이야? 오늘 콩이 더 좋아? 이 종이가 잘 먹었죠 이제 약도 먹었죠 이빨만 닦으면 돼요 이빨만 닦고 꽃꽃나라로 갑시다 우리 꽃 보내기 자